1.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결함 있는 기계 설비 및 장비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 색채와 색도 기준에 연결이 오른 것은 4. 파란색 2.5pb 사슬래 시식 3. 산업재해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중 단순 연쇄형에 해당하는 것은 2번 4. 버드의 새로운 도미노 이론으로 연결이 오른 것은 1. 제어의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상해 5. 방독 마스크 정화통의 종류와 외부 측면 색상의 연결이 오른 것은 2. 할로겐용 회색 6. 위험 예지훈련 포활 방식 중 위험 포인트를 결정하여 지적 확인하는 단계로 오른 것은 2. 2단계 7.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3. 안전에 대한 욕구 8.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간 총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에 해당되는 것은 1. 도수율 9. 재해 손실비 중 직접비가 아닌 것은 4. 영업 손실비 10. 연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인 사업장에 1년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 작업장의 연천인일은 3. 6. 11.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중 라인스텝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12. 중배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4. 재해 손실비용 13. 무죄의 운동 기본 이념의 상원칙이 아닌 것은 2. 상황의 원칙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컨베이어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장태의 이상 유무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로자가 상시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에 최소조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17.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중 제2단계는 2. 사실의 발견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2일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2일의 2배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4. 집안고용노동관서의 창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작성해야 하는가 2월 30일 2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규모로 오른 것은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1. 집중말상법의 기본 규칙들 중 틀린 것은 3. 아이디어 산출 과정에서 모든 아이디어는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해야 한다 22. 교육에 있어서 학습평가의 기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주관도 23. 동기유발 방법이 아닌 것은 4. 동기유발의 수준을 최대로 높인다 24. 강의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학생들의 참여가 제약된다 25.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시간으로 맞는 것은 1. 8시간 이상 26. 이상적인 상황하에서 방어적인 행동 특징을 보이는 집단행동은 2. 패닉 27.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심리학자를 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했다 이때 각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이 엔지니어링 28. 피로단계 중 이상발한 구갈 두통 탄력감이 있고 특히 관절이나 근육통이 수반되어 신체를 움직이기 귀찮아지는 단계는 2. 현재기 29. 판단과정에서의 착오 원인이 아닌 것은 3. 감각 차단 30. 안전교육 지도방법 중 OJT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다수의 대상자를 일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31. 성공적인 리더가 가지는 중요한 관리기술이 아닌 것은 1. 매순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32. 프로그램학습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학습자의 사회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33. 생체리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각각의 리듬이 로 최대인 점이 위험일이다 34. 부주의 발생의 외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의식의 우회 35. 스트레스의 개인적 원인 중 한 직무의 역할 수행이 다른 역할과 모순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역할 갈등 36. 인간은 지각과정에서 자극의 정보를 조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각정보의 조직화를 의미하는 용어는 2. 게스탈트 37. 교육의 본질적 면에서 본 교육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2. 보수적 기능 3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상자별 안전보건 교육에 있어 건설 일용 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의 교육시간으로 맞는 것은 3. 4시간 39.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4. 준비성의 법칙 40.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위한 심리검사는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타당성을 얻는 방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2. 구인 타당도 내용 타당도 41. 설비 보전에서 평균 수리 시간의 의미로 맞는 것은 1. mptr 42. 시스템이 저장되어 이동되고 실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작동 시스템의 기능이나 과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 위험 분석 차트는 4. 운영 위험 분석 43. 의자 설계에 대한 조건 중 틀린 것은 3. 좌판의 넓이는 작은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깊이는 큰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4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예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은 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 금속과 공제품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인 사업을 말하는가 45. 통화의 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각 옥타브대의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 각세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명료도 치수 46. 반사형 없이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전광원에서 5m 떨어진 곳의 조도가 120럭스라면 2m 떨어진 곳의 조도는 3. 750럭스 47. 조종장치의 우발작동을 방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2. 조종장치를 덮거나 방어해서는 안된다 48. 건구온도 30도씨, 습구온도 35도씨일 때의 욱스포드 지수는 얼마인가 4. 34.25도씨 49. 프레스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수명은 지수분포를 따르며 평균 수명은 100시간이다 새로 구입한 안전장치가 50시간 동안 고정없이 작동할 확률과 이미 100시간을 사용한 안전장치가 앞으로 100시간 이상 견딜 확률은 약 얼마인가 2. A0.607, B0.368 50. 다음 중 애프티도에서 최소 컷셋을 올바르게 구한 것은 1. 51. 육체작업의 생리학적 부하측정 척도가 아닌 것은 4. 전멸융합주파수 52.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의 5단계 중 제2단계에 속하는 것은 4. 정성적 평가 53. 작업자가 용이하게 기계기구를 식별하도록 암호화를 한다 암호화 방법이 아닌 것은 1. 강도 54.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의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사고 및 오용으로부터의 손실 감소 55. 애프티도에 사용되는 다음 기호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2. 조합 엔드케이트 56. 일반적으로 위험은 3가지 기본 요소로 표현되며 3요소로 정의된다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7. 그림과 같이 FTA로 분석된 시스템에서 현재 모든 기본 사상에 대한 부품이 고장난 상태이다 부품 X부터 부품 X까지 순서대로 복구한다면 어느 부품을 수리 완료하는 순간부터 시스템은 정상 가동이 되겠는가 2. 부품 X 58.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조정 장치로 기계를 통제 59. 일반적으로 보통 작업자의 정상적인 시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수평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15도 C 정도 60. 손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누적 손상장의 발생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다습한 환경 62. 다음 조건에 따른 100호의 단위 시간당 추정 굴상량으로 오른 것은 4. 70.9M 62. 철근을 피복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철근의 순간격 유지 63.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철근이 뒤집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일 때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으로 오른 것은 2. 33.3mm 이상 64. 석재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축 및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에 사용한다 65.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의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골재는 잔 굵은 입자가 잘 분리되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66. 철골 부재 절단 방법 중 가장 정밀한 절단 방법으로 앵글 커터 등으로 작업하는 것은 3. 톱 절단 67. 다음 모사 용접의 단면상 이론 목두께에 해당하는 것은 4. D 68. 일반적인 공사의 시공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공속도를 느리게 할수록 직접비는 증가된다 69. 철골 공사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베이스 모르타르의 양세는 철골 설치 전 1일 정도면 충분하다 70. 특수 거프집 가운데 무량판 구조 또는 평판 구조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거프집은 1. 워플폼 71.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후속 작업에 가장 빠른 개시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2. 자유의 애우 72. 엘크 블록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줄눈의 두께는 3에서 5mm 정도로 한다 73. 탑다운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굴투 작업이 슬랩 하부에서 진행됨으로 작업능 의미, 작업환경 조건이 개선되며 공사비가 절감된다 74. 건설 공사 현장의 철근 재료 실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압축강도 시험 75. 직영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특수한 상황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76. 지하 흑마 기벽을 시공할 때 말뚝 구멍을 하나 걸러 뚫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다시 그 사이를 뚫어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말뚝을 만드는 공법은 4. 이코스파의 공법 77. 지정 공사 시 사용되는 모래의 장기 허용 압축강도의 범위로 오른 것은 2. 장기 허용 압축강도 20에서 40t제곱미터 78. 조적 공사 시 점토벽돌 외부에 발생하는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4. 염분을 함유한 모래나 석회질이 섞인 모래를 사용한다 79. 기초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복합기초 다시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바치게 한 기초 80. 지하합판 거푸집에서 치갑에 대비하여 버팀대를 삼각형으로 일체화한 공법은 3. 무폼타이 거푸집 81. 목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목재의 함유수분 중 자유수는 목재의 물리적 또는 기계적 성질에 많은 영향을 기친다 82. 점토의 공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사질 점토는 적갈색으로 뇌화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83. 주재와 경화제로 이루어진 이성분형이 대부분으로 금속, 플라스틱 도자기, 콘크리트의 접합에 이용되고 뇌구력, 뇌수성, 뇌약품성이 매우 우수하여 만능형 접착제로 불리는 것은 1. 에폭시수지 접착제 84. 건축용 뿜칠 마감제의 조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결합제 바탕제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료 85. 어떤 재료의 초기 탄성 변형량이 2.0cm이고 크리프 변형량이 4.0cm 나면 이 재료의 크리프 개수는 얼마인가 3. 2.0 86. 재료의 기계적 성질 중 작은 변형에도 파괴되는 성질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취성 87.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거푸집 해체시기 검토를 위하여 적산 온도를 활용한다 88. 유성 목재방 부재로서 압취가 나고 흑갈색으로 외관이 미려하지 않아 토대, 기둥 등에 이용되는 것은 1. 크레오소트 오이 89. 포틀랜드 시멘트 클린커의 철용광로에서 나온 슬레그를 급냉하여 혼합하고 이에 응결시간 조절용 석고를 첨가하여 분쇄한 것으로 수화연량이 적어 매스콘크리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멘트는 4. 고로시멘트 90. 다음 위장 재료 중 여물이 필요 없는 것은 2. 겸석고 플래스터 91. 시멘트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슬레그의 함유량이 많은 고로시멘트는 수화열에 발생량이 많다 92. 위장공사의 바탕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장층보다 강도는 크지만 강성은 작을 것 93.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서 가력방향이 섬유와 평행할 경우 목재의 강도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4. 전단강도 94. 석재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비중이 클수록 강도가 크며 공급률이 클수록 뇌화성이 작다 95. 합성수직의 접착제 중 뇌수성이 가장 좋지 않은 접착제는 2. 초산비닐수지 접착제 96. 발포제로서 보드상으로 성형하여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며 건축물의 천장제, 블라인드 등에 널리 쓰이는 열가소성 수지는 3. 폴리스티렌 수지 97. 각종 혼화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플라이에시는 콘크리트의 장기 강도를 증진하는 효과는 있으나 수밀성은 감소된다 98. 응백색의 굳은 금속원소로서 불순물이 포함되면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스테인리스 강보다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 합금은 1. 티타늄과 그 합금 99. 비철금속의 성질 또는 용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나분산이나 알칼리의 강함으로 콘크리트에 침식되지 않는다 100. 한중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하야 한다 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공사 종류별 개상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2. 45% 102. 집안조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구조물의 편심에 의한 적절한 치마 유도 103.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모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야 하는가 2. 0.3엔 104.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도범는 방망사 신품의 인장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1. 240kg 105.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그 첨부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요령 106. 흑마기 공법을 흑마기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에 나눌 때 다음 중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1. 수평 버팀대식 흑마기 공법 107. 다음 중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타워크레인 108. 달비계를 설치할 때 작업 발판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야 하는가 2. 40cm 109. 흑마기 지보금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굴착 깊이의 정도 110. 다음은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장선 방향에서는 1.5의 미하로 할 것 3. 1.85의 미하 112.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 퍼센트 미만일 때를 의미하는가 2. 18% 112. 크레인 등 건설 장비에 가공전선로 접근 시 안전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장비를 가공전선로 밑에 보관한다 113.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여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114.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가 아닌 것은 4. 모터 그레이더 115. 콘크리트 타설 시거프집의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슬럼프가 클수록 작다 116.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에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 하는 경우에 설치하여 하는 것은 3. 추락 방호망 117. 건설 공사 시공 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해당되는 것은 3. 발주자의 감독 소홀 118. 흙의 투수 개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비 공급비가 클수록 투수 개수는 작다 119. 항타기 및 항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 개수가 사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 풍화암의 굴착면 붕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굴착면의 적정한 기울기 기준은 2. 1대 0 8 1 0 8 1 0 8 2 0 8 1 0 8 2 0 6